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의 김영석 이사장이다. 보도로 보면 이분이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 면접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데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소위 뉴라이트, 뉴라이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첫 번째가 뭐냐면 48년도에 나라를 세웠고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나라는 있었다. 다만 주권을 행사하려는데 일본이 강점을 했기 때문에 주권 행사를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주권 행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독립이다. 이게 독립운동가 전체의 인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뉴라이트들은 나라가 없었다. 48년도에 나라를 겨우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19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세운 인민국은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라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것이 오늘 이루어서 부활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호는 1919년부터 기사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일제강점하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는 겁니까? 독립기념관을 하여간 변질시키자. 어떻게요? 마치 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인식밖에 안 돼요. 전혀 그분의 얘기가 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제 때가 더 좋았다. 일제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연구하는 학문의 자유니까 저는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이게 독립기념관으로서는 와서는 침범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되시는 분.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에서 공운을 세웠던 독립운동가의 자재분. 탈락시켰다면서요? 두 사람 다 탈락시켰어요. 왜 탈락시켰어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 두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백범 선생의 장손은 제가 알지만 그다음에 김국주 선생의 자재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국주 장군 자신이 광복군 출신이고 의정부 전투 그러니까 6.25 남친 때 6.25 남친을 막기 위해서 의정부 전투에 참여했고 한강 방의전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다부동에서 참여했죠. 그 전투에? 네. 다부동을 백선엽 장군은 흉산까지 세워주면서 그러니까요. 이분은 중대장으로 그야말로 일선에서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돼서 평양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자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몰라서 그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요새 조금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에?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라는 것을 현대판 밀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독립운동 선상에서요.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도 이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당 할아버지가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힌 이유가 뭐냐. 이건 밀정에 의한 공작입니다. 우리 숙부도 밀정에 의해서 매수된 분도 있고. 그러면 회장님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대통령 주변에 밀정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원수에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러는데 제 지금 느낌은 이거는 어떤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밀정의와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일본을 더 미화하는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불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열흘 앞두고 이종창 광복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 선발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추천됐다는 겁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는 이런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져서. 최고점을 받은 후보는 면접 과정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후보 중 2등으로 뽑힌 또 다른 인사 역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근대사 교과서 지필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등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광복절을 눈에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아직도 광복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재고해 주실 것을. 하지만 보험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광복회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추천을 맡은 위원 7명 중 5명은 보험부가 임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만간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